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영어 강의의 허준석입니다. 저는 이제 지학사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하이스쿨 잉글씨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진도 강의하고 이렇게 또 요약 강의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볼 때 그걸 이제 알고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가 진도 강좌하고 요약 강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학사 또 지학사 출판사가 같아야 됩니다. 다른 거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보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납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됐고 아마 이제 시험이 직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요즘 알고 있는 친구 같아요. 그죠 우리 김하원 친구죠. 그죠 하원 우리 붕붕이란 노래 보면 제가 랩은 잘 못하지만 그냥 읽어보면 빨리 읽어보면. 자 임파스 사이에 스페이스를 봐 안 봤어 파티는 계속 돼야지 누가 빠지든. 요렇게 돼 있네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봐던 거거든요 임파서버 임파서버 사이에 스페이스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간을 보면 그죠 이 공간을 싹 띄우게 되면 아임 파서버 이렇게 되잖아요 아임 파서버 공간 쏙 띄게 되면. 그래서 불가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죠 좀만 공간을 띄워보니까 아임 파서버 그죠 나는 가능해라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가능해 빨리는 계속 돼야 되지 누가 빠진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전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걸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다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처음 넘어오게 되면 고등학교 영어 범위 진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공감하죠 그죠. 너무 뭐 이거 다 넣잖아요 모의고사도 넣고 부교제도 넣고 교과서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임파서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 강좌에서는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정말 문제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천균우설. 특강이라고 이렇게 청한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천균우설을 해 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따란. 레슨당 딱 한강이에요 이게 일과당 한강 딱 규격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게 영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딱 한과당 딱 한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총 팔과니까 팔강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강의를 잘 보고 내 범위에 들어가는 강좌만 이렇게 딱 딱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릴 거는 객관식 객관식 오지 선다로 만들었어요 요즘 거의 다 오지 선다잖아요 그죠 객관식 만들었고요 그 안에 뭐 어법이든 뭐 문맥상 어휘든 최대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가장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객관식에서는 어법 문제.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그거로 여러분들 내신이 나눠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에서 부분 점수 싸움 때문에 내신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객관식 중에서는 아까 어법 서술형에서는 부분 점수 영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로 최대한 다뤘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자료실 활용하는 거 자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료실에 보면 천기누설 교환이라고 제가 이미 다 제작을 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보면 딱 열어보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보시면 되고 끝에 간단하게 답지까지 넣어놨어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지를 보고 채점도 해보고 틀리고 맞는 게 좀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틀렸거나 애매하게 맞았던 거 위주로 강의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겠어요 미리 풀어와야 돼요. 이걸 보면서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강의를 나가면 이게 내가 직접 뭔가 좀 풀어보면서 받는 피드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리고요 기본적인 거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해석이라든지 소소한 것들은 진도 강제 이미 다 있어요 자세한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격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도 강제하고 이거 하고 같이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봤고요. 제가 한번 좋은 말 좀 해 드릴게요 그죠. 삶은 바로 뭐냐면. 라이프에서 바이스 공. 투 킥 요 밸런스. 유 머스 킥 무빈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자전거와 같아서 너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다면.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유 머스 킥 무빈.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저랑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일강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죠 일강에서는 레슨 원에 대한 천기누설 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 뽑아서 미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했잖아요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강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뵐게요. 자 그러면 일강에서 뵙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일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